여러분 공주님 식사하러 가십니다. 아이구 정권 여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밑줄 내려와. 밑줄 내려와. 어, 왔어? 누가 이렇게 집으로만 와봐. 왜 이래? 자자. 왜요? 어? 왜요? 아니요. 아, 왜 이래요? 레슬링이에요?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시신 거.. 아, 왜요? 아, 왜.. 아, 개뽀어. 아, 왜 엉덩이 맞춰요? 아, 왜 엉덩이 맞춰요? 누가 볼까요? 제가 맞춰볼게요. 아무 이유 없이 여자친구에게 잘해준다면? 키키키키 피! 반응 모임? 키키키키키키 이거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침 안 먹었어? 네. 밥 먹자. 뭐 먹을래? 원래 평소에 살 빼라고 밥도 못 먹자잖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 아, 왜 오늘 웃기겠다. 아아악! 마더파커 베이비! 어때, 데리러 오니까? 편안해요. 편하지 마. 뚜벅의 삶이 상상됐어요. 지적도 안 해, 심지어. 나? 그니까, 아, 근데 진짜 오늘 이런 화장도 다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잘해주기 콘텐츠여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잘해준이네. 옷도 신경써서 입었지, 뭐야? 끝났어요? 네. 이거 벨트 풀어주세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아, 좀. 니가 먼저 하지 마. 맨세이. 네. 자. 현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거니까 손 웬만하면 쓰지 마. 어. 저 나가요. 아, 아이씨. 아,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세요. 네. 편하시죠? 네, 너무 편해요. 네, 잠깐만. 맨날 데리러 와주세요. 오늘 아니어도. 아? 네? 네? 아, 가자, 아우, 가자. 아, 빨리 따로 치래요. 현서 공주 입장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서 공주님 입장하십니다. 공주 앉아요.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맨날 해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 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 필요하신 게 좀 좀 말씀하세요. 네네. 어, 저 그거 너무 좋았어요. 공주님 입장하십니다, 이거 입장하십니다. 그거 혹시 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약간 직원분들도 저를 살짝 공주라고 세는 거 같아요. 현서 씨. 제가 왜요? 잠시만 번 잡으시겠어요? 자. 저 혹시 오늘 비서 2탄이에요? 아, 저 이거. 아니, 저 이거. 아니, 저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이거? 몰라. 그냥 막 해봐. 에잇? 아니, 잠깐만. 진짜. 현서 씨 한 번 해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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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하! 하! 하지 마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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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식사 하시고 싶은 점심이 있으신가요? 초밥이야. 어, 초밥. 오케이?- 게장, 간장 새우. 네, 게장, 간장 새우. 이건 짠료예요, 잠료. 오케이, 또, 그다음. 아, 진짜 푸 ê say. 요 필요한 거 있어? 어여. 풀텁에서. 월턱 씻지 말아요? 음. 멀쩍 뜨지 마세요. 여러분 궁주님 식사하러 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자. 따라와. 맨대가 있어. 이리 됐어. 각각류 알레르기 있는데 각각류를 먹어야 돼가지고요. 공주님이 각각류 알레르기 있어요. 보통은 안 하시면 하나만 먹어도 금방 잘하는 편이에요. 저희 공주님이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공주님이라 그렇구나. 이게 액상이라 효과가 좀 빨라요. 아래 반드시 심하면 드시지 마세요. 먹어야만 한 상황이거든요. 공주님이 조금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먹어야 되는 생각이라서 어. 부끄러워. 야. 죽어먹어두까. 어떻게 알았어? 아 잘 알지? 그냥. 죽지 마. 죽여버려. 진짜. 무슨 얘기. 너가 더 아니야. 아. 아 근데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왜. 이거 왜. 아. 안. 생기정 해장.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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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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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서 진짜 놀란 게 약까지 사줬어요. 혼자 알아가지고. 그거에서 좀 놀랐어요. 하. 하. 저희 찬물도 조금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공주님이. 가성리 알루비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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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껴 안 껴 안 껴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먼저 하지 말고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손바사지 오 진짜 좋아 조금 전에 식사합시다 앞니에 띄고 웃겨주면 안 돼 이거 먹어볼까요? 네 에피소드 누워 나는 나랑 먹을래? 우니 내가 먹는 것 같아 나랑 먹을래? 저는 놀아 와 지름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맛있게 맛있다. 흙 묻었어. 잘생김? 아 진짜 김. 원래 이렇게까지는 하려고 안 했는데 기동이가 이제 너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는 게 좀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다시 서라고. 촬영해야 돼요. 네 촬영하세요. 아예. 끝났어요. 한성, 홍준. 들어갈까요? 좀 어집네. 아 한성. 네 주말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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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jar ㅋㅋㅋㅋ hil இ 사랑해. 다ış이. 듣고 싶어! 대체 안 traz다, 대체 안 traz다. 한성공주! 네? 한성공주 오늘도 고생했어. 그냥 앉을래? 네! 어 미안해. 잘해! 여기도, 여기 비싸. 잘해. 부드럽게! 너 머리숱이 진짜 없다 마치처럼? 마치 비롱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너무 좋았어 오늘이 매일매일 반복됐으면 좋겠어 아가리 싸 보려고? 아가리 쩌터 뻑뻑? 오늘 무슨 컨텐츠였는지 알아? 제가 맞춰볼게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여사친에게 잘해준다면 반응 모임 틀렸어 하루 동안 여사친에게 공주 대접을 해준다면? 그럼 오늘 공주면 내일 난 뭐야? 내일? 응